영월군이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에 지원할 농민을 오는 9월까지 모집합니다. 농어업 생산, 가공, 제조, 수출 관련 사업,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, 농어업 시설 운영 등에 융자를 제공하며 연 이율 1%로 개인은 천만 원에서 3억 원, 농어업 법인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농민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월부터 융자가 가능합니다.